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폐기물 불법 매립과 몰수 추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09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 말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48조입니다. 몰수 대상과 추징. 몰수할 수가 없는 대상은 추징하게 됩니다. 몰수는 뭘 할 수 있느냐. 범죄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 이게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오죠. 받아오면 이걸 처리시설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묻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무단 매립으로 물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물을 받을 때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톤 갖고 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천만 원을 받을 때 이 천만 원이 몰수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몰수를 할 수 없어서 추징하면 되니까. 몰수 대상인지 여부가 이제 댕지에 대한 겁니다. 이 과연 피고인들이 받은 처리비용, 공장으로부터 받은 처리비용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 몰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면. 원심은 처리비용도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매립을 하고 함으로써 발생한 이걸로 봤는데 이 처리비용이 무단 매립의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장 폐기물을 넘겨준 공장 입상에서도 이 피고들이 무단 매립을 할 거를 생각하고 준 거냐. 그러면 그거는 몰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공장으로부터는 정상적 절차로 따서 비용 정산해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공장들도 무단 매립을 할 거를 예상하고 피고인들에게 맡긴 거다라는 거를 검사에 입증을 했어야 된다. 그 입증을 못 한다면 이거는 몰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아왔고 처리를 기계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몰래 감췄기 때문에 이 감춘 행위가 범죄지 공장에서 가져온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수수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시 말하면 돈을 준 쪽에 범죄 우두가 있어야 몰수 추징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자기만 범죄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제48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도 몰수 추징 대상이 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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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